공개질의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대구시 국민의힘 후보 11명에게 묻습니다. 2024년 4월 4일 대구 중구남구 무소속 후보 도태우, 대구 중 남구의 전략 공천을 받은 김기웅 후보는 해상 북방 한계선인 NLL에 대해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애초부터 남북 간의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평화수역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대한민국 해상주권과 천안한 폭침의 사례처럼 군과 민간인의 생명을 극히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tv토론을 통해 김기웅 후보에게 위 발언을 부정하거나 사과할 뜻이 없으신지 물었고 김 후보는 제 질문에 허위사실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천안한 폭침의 장본인 김영철과의 회담에 김기웅 후보가 참석함으로써 2014년 10월 16일 김기웅 실장, 노정부서, NLL 평화구역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채널A를 통해 상세히 보도된 내용입니다. 토론 다음 날 저는 다시 NLL 무력화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했으나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김기웅 후보는 NLL 지역의 평화방안 보색을 여전히 고수하는 듯합니다. 이는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극히 위험한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대구시 국민의힘 후보 11명에게 묻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자처하는 대구의 보수정당 대표들로서 김기웅 후보의 NLL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정체성, 국가정체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